아이디 승살인님께서 남자들은 여자들의 살인미소에 진짜 심쿵하나요? 또 미소를 좋아하는 분이 여자분들이 미소를 좋아하시잖아요 미소 저격수? 미소를 봤다 하면 바로 쏘죠 저는 미소 돌진입니다 무조건 미소를 보면 돌진하는데 일단 남자들은 여자들의 각자 그게 좀 다르죠 반하는 포인트가 저 같은 경우는 미소도 그렇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섹시하잖아요 땀 흘릴 때 네? 아니요 땀을 흘리나요? 아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모형하세요 모형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땀을 흘리잖아요 한 겨울에도 이거 뭐